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LA 250 포메틱 AMG 라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8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턱 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래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4.84로 5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눈 꼭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도 4.58로 55% 이상 남았습니다 측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앰블러는 교체해주셨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볼게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도 잘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7,18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패들시프트, 음성인식, 핸츠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도 잘 되고요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이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이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아늑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큰 오염없이 관리상태 좋아보이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시면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노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카브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카브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3만 원 없습니다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판마머 없고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엔진 룸 미션 쪽 볼 텐데요 미션 쪽 살펴보시고 엔진 쪽은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판마머 없고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판마머 없고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자료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LA 250 포매틱 AMG 라인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한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